이건 선생님 질문이에요 낯선 행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낯선 행동은 원래 미스 비헤비어를 제가 우리말로 옮길 때 문제 행동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그런데 가만히 35년을 돌이켜보면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걔네들 나름대로 뭔가 사연이 있고 또 목적도 있고 그렇다면 문제 행동은 같이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남을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뭔가 좀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의